안녕하세요 저글링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치 테마입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를 비롯해서 굉장히 인기있는 맵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는 L2 라이센스 22가 많은 카리니 분들이 키보드를 내리치게 하는데 공헌을 한 악명높은 맵입니다 동시에 공방 인기 랜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22의 코튼X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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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